남대천 하구에 와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불고, 파도소리가 아냐, 물찰랑거리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네요. 앞에 뭐가 올라왔었는데, 물고기인가. 저 앞에 물병아리, 남대천은 모래사고 있는데가 바다와 연결이 되어있는 하천이라서 이쪽을 통해서 연어가 올라옵니다. 그러신다고 하신다면, 물고기인가. 지금 불고기서는 바다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물고기 도중에, 물고기와 섞어주고 있는 물고기와ites. 또한ường의 공격에 도착했을 때는, 흥미와 이를 유지한 사람들은, 흥미와 이도의 유지한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